자막제공자 아아아아~~ 아아아아.. ㅇㅇ 시작하겠습니다. 안보이노 옆에 나면 여기 꽉 모셨네 어머니 박살을 걷네 못 나갈 것 같네 너스잖아 이 악문 너스한테 나가라고? 일단 한번 해보자 난 성공했어 에헤 다 틀려 나도 틀려 잘해보자 친구야 진짜 우리 해야돼 나가려면 틀리면 안돼 이거 코 좀 긁고 됐어 아니 사슬구야 사슬구야 이건 성공했다 이건 성공했다 너 놓쳤엉 완벽한 스테이스 팩트하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악무 너스한테 살아나갈 수 있다 완벽했죠 저거는 구할 수가 없어요 언덕이어가지고 저렇게 가버리잖아 구한다고 해도 티모까지 위험해져 이거까지 킬게요 에헤 저거와 군복 잡혔어 군복 잡혔어 아 매차커터님 5,000원 감사합니다 응원 한 번 덜 하고 응원 한 번 덜 하고 응원 한 번 덜 하고 못 살아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봐도 그래도 일단 하는 데까지 잘 들으려고 아 야생에 이 악무 너스가 나타났다 아 아 아니 꺼내줬자나 아 꺼내줬자나 어? 은야도 모르고 말이야 꺼내줬는데 꺼내게 주기 전에 잠깐 보리보리 쌀을 한거지 어? 반성하는데? 이거 나도 반성하네 띄옹 띄옹 역시 응원이라고 안맞아 안맞아 띄옹 안돼! 하지만 아이씨 근처에 갈고리 있네 놔라 비어란 자식 보리보리 쌀이 뭐가 쟤라고 보리 이거나 먹어라 어디서 지금 보리보리 쌀에서 진주재해 우린 노예가 되지 않는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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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고? 안잡히면 되지 갔나? 갔나? 됐어 이제 맨 뒤로 가서 치료나 하자 좋아요 간 것 같은데? 좋아요 핫 안 돼! 야 이거 저걸 걸어버릴 줄이야 오빠때 오빠때 오빠때요 오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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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노예가 되지 않는다 자 위에 있다 여기 손가락질을 하면 까마귀가 생기지 않죠 가만히 있어도 아 그래서 방플까지 하냐 심하네 좀 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플은 좀 추했다 안돼 아 손가락 보였다고 아 이걸 손가락을 보이나 아 여기 있었네 그리고 어키 어키 쇽 내가 손가락을 생각 못했네 맞네 핑거라고 하네요 GG 좋아요 어 그래도 다운되도 안한다 무슨소리에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대빤장님 5천원 감사합니다 이건 살구가 증거다 저 너 쓰는 게임배였어 그래그래요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저녁 제가 졌어왔어 저 나이 아무튼 그